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5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5장 앞부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우리는 봤고 예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볼텐데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명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사건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던 그 병자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병 나음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38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그 병이 나와서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내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놀랍게도 이들은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 서기관들이었겠죠 그 오랜 세월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이 사람에게 와서 야 니가 드디어 나왔구나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들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안식일날 니가 이렇게 병이 나서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난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 규정을 들이대면서 유대인들은 이 38년 동안의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의 짐승같이 살던 이 병자의 그 모습 이 병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8년 동안 병의 고통을 겪어온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항상 이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이라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에 너희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심지어 양도 구할 텐데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이 안식일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거느냐 어떻게 사람하고 양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참 놀랍지만 지금 정작 유대인들이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네가 지금 이 안식일 날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그 유대인들의 말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꼼짝없이 순정하면서 사실은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고쳐주신 그 사람 하는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대답해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의 태도가 보이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말투를 보면 마치 큰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무슨 형사 같아요 자신들의 태도가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어떤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사회는 종교사회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회에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말은 곧 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말을 순정해야만 해요 거기에 거역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38년 된 병자는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가 아무 죄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이 태도는 정말로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변명하고 했던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 즉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온전하게 되었으니 네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마침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병자는 어디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다음 그의 행보가 기가 막힙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 유대인은 바로 진짜 마치 범인을 찾은 것처럼 자기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가서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의 이 38년 된 죽음과도 같았던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큰 범죄의 범인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약한 모습의 실상입니다 행여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무슨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이 불안함 때문에 자신의 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큰 범죄자처럼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안식일 규정이 뭐길래 그 한 개인의 그 38년 된 그 고통보다도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국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지금 이들은 이 출애국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이 엄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심지어 38년 된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며 그랬죠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을 더럽힌 건가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과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규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고 지들 멋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2019년 10월 20일 그 설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7일째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 힘들어서 쉬어야 돼 하고 쉬시려고 안식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창조를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깨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깨진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그 깨진 안식일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안식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꾸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의 규정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금혈과 은혜가 바로 이 안식일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제하고 있는 이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을 정제하는 그 안식일 규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사랑과 극율의 마음인 것을 모르느냐 율법의 그 근간이 바로 사랑인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사람에 대한 극율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 율법의 잣대대로 사람을 정제하고 있는 이 바리세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안식일의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마치 엄청난 범죄를 다루듯이 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그 사악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극률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종교적인 온통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인 권력 그리고 성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오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온갖 악행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토이십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이 율법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이고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이 사악한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모순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폭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면서 정작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데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위선과 모순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에 이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모순과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들의 신앙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입으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광만 챙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결국 모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위선과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다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과 모순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성령 성령 외치면서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찬양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실상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 대한 제일 많은 집착을 가지고 계신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돼서 나를 크게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소극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순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 성도라고 하면서 지켜왔던 그 많은 종교 행위들이 위선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던 우리들의 모든 종교 행위들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였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모순이고 위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 안의 원칙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제했었나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십일조를 해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은 다 놓치고 오로지 다른 사람 정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률에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또 어떤 신앙적인 모순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